하왈 휴즈입니다 제가 첫번 어몽어스 짤방 상영관 때 한 사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곧 업데이트될 신규 맵에 대한 사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이 헨리스틱민 게임에 들어가서 어몽어스 신규 맵을 미리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겁니다 일단 스틱민이 어딘가 잡혀 들어왔거든요 군부대에 좀 잡혀온 것 같아요 모자단이라는 헨리스틱민이 직접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틱민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없는 게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생각보다 다이아만도 훔치고 탈옥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성공시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모자단의 근거지인 저 비행선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맵을 보려면요 캐년볼이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CL ISIS 날아서 들어왔거든요 와 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몽어스 맵 바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 여기 이제 벤트가 추가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니까 그때 뭐 와이파이? 그거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스토리 한번 진행해보면서 맵을 조금 한번 찬찬히 둘러보도록 하죠 레이저로 보내버릴까? 레이저 발사 준비 그러면은 미사일이다 미사일 발사 체어샷인가? 의자 날려 가자 오케이 다음 맵으로 왔습니다 거대한 그 햄스터 볼에 들어가 있는 스틱미 굴러와요 스파이크 오케이 붙어서 한번 더 날라 꺄악 너무 빨랐나 그러면은 의자 발사 피해주면서 안에 들어왔구요 오오 문 닫고 오 여기서 사보타지로 여기서 나오겠네 이제 콩 먹고 방귀 부스터 오오 하하하하 설마 이게 통할줄이야 여긴 또 어디야? 자 맵을 조금 살펴보면 위쪽에도 있고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? 이거는 꼭 전화하는 것처럼 생겼다? 그러면은 로켓점프로 로켓점프로 조차가 오 배틀인데요? 갑자기 남자는 칼싸움이지 뭐야 c5 보스가 등장했다 데미지가 강력했다 상대방이 더 강력했다 각오 무정요요 로 간다 두들게 맞아봐라 소난 뭐가 이렇게 쎄 그러면 다시 한번 칼로 다가 오케이 한 번 컷 효과는 강력했다 예 예 예 어 맵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가 비행기 뒷부분이네요 아마 완전히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참고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앞부분은 똑같은 느낌이었고 살려줘 자자자자 일단은 모자단 보스 잡았고 비행기를 넘겨준다는 제안 자자자 이 장면 나왔죠 아마 임포서가 죽는다는 가정하에는 저 뒷문이 쫙 열리면서 쫓겨나면서 이제 수직 낙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탱크로 같이 타서 휭 떨어진다 성공인가 잡았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엔딩 한번 살펴봤고 다른 루트도 있을까 여기는 아예 밑으로 들어간 느낌인가 보네 기다려보자 세워라 네워라 오케이 이렇게 어이없게 들어갈 것 같았어 느낌이 자 유력한 맵 후보 여기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오 벤트다 벤트 나왔다 어 딱 보니까 어 여기 파이프 벤트 타고 나오는 그림이 나오겠네 벤트 한번 타보자 쭉쭉쭉 오옥 마치 임포스터가 된 듯한 느낌 가리가 이렇게 또 끊어져 있네 엔진룸 어 엔진룸 유락합니다 예 딱 보니까 벤트도 있는 거 봐서 엔진룸 들어갈 것 같아 날아가보자 뛰어 와우 어 이번엔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브리그라는 곳인데 여기는 뭔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첫 번째 공개됐던 장면이 요 브릿지 장면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웨어하우스도 나오고 이 복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복도랑 프리그에서 엔진룸 연결되고 벤트로 요기까지 예 요런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2층은 좀 별로야 맵으로 만들기 av 비비비비비비비SD Kanal 이건 뭐야? 아니 종이가 되었다? 어? 여기 나오겠다 맵이 좀 되게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여긴 어딥니까? 볼트? 어 보물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요 보석같고 뭔가 원자로 마냥 미션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죠? 초미니 축소시키는 물건이구만 아 걸렸어요 자 아까 그 장면에서 사보타지 걸려가지고 나올 것 같애 이게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어몽어워스 그 맵 생각하고 플레이하니까 좀 재밌네 오케이 와 난리 났네 어 일단은 뭐 비행기 바깥으로 나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딱 봐도 굉장히 딱 강력해 보이는 오오 마치 아이언맨이 된 듯한 성공 성과 고속까지 아주 깔끔하게 탈취해왔습니다 우우우웅 비행기 추락 자, Frederic major 전쟁이 났거든요 아아 하하하하하하 갖고 튀었네 마지막 오케이 잠입하겠다 이분 아예 위쪽으로 왔거든요 맵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둘러본 것 같긴 한데 녹화 한번 해볼까 정중하게 똑똑똑똑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악 청소기로 한번 빨아보자 안돼 뭔가 이상한게 좀 빨리 오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여기로 나올 법하다 맵으로 만들기에 쏭 예쁜 맵인것 같은데요 모자단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하고 있고요 몰래듣고 있다 글루? 아아 쭉쭉 끈 끈으로 위를 붙어서 어.. 스파이더맨이 됐습니다 저는 오우 잘 숨었다 아까 그 벤트 탔던 곳으로 또 왔네요 이제 맵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자 로버트 보냅니다 타고 날아서 넘어가구요 어? 카드미션 소리 났다 방금 들었죠? 여기서 지금 카드미션 나오겠네 그러면 뼈를 녹인다? 좋아 아이디 카드를 획득했다 오 여긴 새로운 곳이다 여기는 나올 법 해요 오잉? 보내주고 어 벤트다 벤트 등장 그냥 여기 벤트 나오는거 보니까 이 구간 무조건 나오겠다 환풍구 들어가서 어 그러면 이 연결된 구간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? 오케이 벤트 타고 올라온 곳 아아 그러면 저 방이랑 벤트 타서 어.. 여기 뒤쪽까지 연결이 되겠네 기록 도서관 여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벤트 타고 카고베이 여기까지 요 3개는 벤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만들기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 신규 맵 미리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름 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